인기투표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인기투표요? 네 인기투표요? 리더가 제일 멋있다 소리질러 감사합니다 막내가 제일 멋있다 소리질러 역시 래퍼가 제일 멋있다 소리질러 JT가 제일 멋있다 소리질러 이거 하시려고 내가 봤는데 이거 하려고 지금 한 것 같아요 마지막 시윤이 형 우리 얼굴 담당 시윤이 형이 제일 멋있다 소리질러 오늘 반응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봤는데 1등의 나이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예요 여러분 잘생겼죠? 우리 얼굴마다 앞으로 여러분이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이런 분들 더 조심해야 돼요 아셨죠? 조심해야 돼요 심장 폭행당해요 이 형한테 네 그럼 저희가 또 소개해드릴 게 있잖아요 리더씨 어디 가세요 네네네 빨리 소개해 주세요 저희 네이버 검색창에 VX라고 검색을 하면요 뭐라고 검색하면 된다고요? VX! 그렇죠 VX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페이스북이랑 그리고 다음 공식 폰 사이트가 떠요 들어가셔서 가입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?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각종 음원 사이트에 또 저희 VX 치면 많이 많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네! 그러면 저희가 다음 곡 또 소개해 주세요 어 다음 곡 저희가 원래대로라면 이게 마지막 곡이에요 네 원래대로라면 마지막 곡인데 크레용팝 선배님이 저희 좀 쇼케이스를 하라고 콘서트를 하라고 조금 늦으신데요 어 그래서 저희가 저희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어 다음 곡 좀 많이 준비를 해봤는데 어떻게 같이 즐길 준비 되셨나요? 네! 네 다음 곡은 또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아는 곡으로 가져왔으니까요 만원홍 해주세요 네! 렛츠고! 렛츠고!